여성 친화도시 의정부의 구심점이자 파워의 상징인 아줌마. 의정부의 아줌마들을 위한 축제가 열렸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이틀간 시청 앞 야외 상설 무대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아름다운 힘 2014 글로벌 의정부 아줌마 축제가 개출됐습니다. 먼저 개막식에는 정동하, 퓨전 MC 등 유명 뮤지션이 무대에 올라 축제의 화려한 막을 열었는데요. 환상적인 불꽃놀이도 어우러져 흔을 더했습니다. 줌마 축제를 기획하게 된 것은 우리 의정부 씨가 여성 친화도시 그리고 가족 친화도시인 만큼 어떻게 하면 우리 여성들이 보다 더 신나고 즐겁게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가정의 중심으로 또 사회의 중심으로 어떻게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한 끝에 이런 축제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축제는 팔씨름 대회부터 훌라오프, 가위바이브 게임 등 수많은 이벤트로 구성됐습니다. 줌마 엔터테이너로 유명한 개그우먼 김지선이 의정부 아줌마들과 토크쇼를 하며 힐링의 시간도 가졌습니다. 이외에도 각종 홍보부수가 마련돼 방문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는데요. 현장을 찾은 시민들의 얼굴에는 즐거움이 가득했습니다. 특히 엄마를 대신해서 아빠가 요리 실력을 뽑는 아빠는 마스터 셰프 요리 경연 대회는 큰 호응을 얻었는데요. 아빠들은 대회가 시작되자 여느 요리사 못지않은 실력을 뽐냈습니다. 이번 2014 글로벌 의정부 아줌마 축제에서 아줌마 파워를 새삼 엿볼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 여성 친화도시 의정부에서 아줌마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길 바랍니다. 의정부 시장뉴스 오장연입니다.